유천성님, 아프다고 조퇴해서 집에 안가고 회사 근처에서 친구랑 처, 처, 아 치맥이군요. 이게 진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불미스러운 단어가 나올 뻔했습니다. 친구랑 처, 미음, 어 기억이 나올 뻔했어요. 치맥 낫수라고 있는데 부장님이 외근 나갔다고 들어오는 길에 저를 보셨어요. 외근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저를 보셨어요. 부장님이 치맥 마시면 아픈 게 낫는 거야? 이러시는데 정말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내일 출근이 벌써 두렵네요. 아프다고 조퇴해서 친구랑 낫수를 때리고 있는데 부장님한테 걸렸어요. 이거 우리가 모바일로 치킨 쿠폰 싸드릴 테니까 그거 부장님 드리세요. 좋은 말 할 때. 아셨죠? 이거 문제 삼으면 큰일 됩니다. 아셨죠? 조성우님, TV를 보다가 연애 시절이 생각나서 여보, 우리 자갈치 시장에서 회 먹을 때가 생각난다.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아내 하는 말 난 당신이랑 부산 여행 간 적 없거든? 어떤 여자랑 간 거야? 저 지금 혼자 컵라면 끓여먹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이거 여기서 끝난 거 다행인 줄 아세요. 성우씨, 우리 오프닝에서 얘기했죠? 귀가 화근이 되는 경우는 없다. 근데 제가 덧붙였죠? 입이 문제라고. 입이 화근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우씨가. 입이 화근이 됐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거 자갈치 시장을 괜히 꺼내가지고 지금 아, 성우씨 이거 좀 가겠는데요. 은근히 서운하거든요, 이런 거. 참, 이거 안 됐는데. 잠깐만, 뭘 드려야지. 이거는 온리 같이 드실 것도 아니고 아내분을 위한 선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팩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아내분한테 조공을 좀 갖다 바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우씨. 아셨죠? 무릎 꿇고 드리세요. 한쪽 무릎 꿇고 여보,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하면서 무릎 꿇고 아멘